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은 중국군이 대만 해협을 건너는데 엄청난 전력과 시간 손실을 감수하도록 수천 개 드론을 배치하는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세미얼 파파로 미군 인도 태평양 사령관은 인터뷰에서 기밀로 분류된 군사 역량을 활용해 대만 해협을 무인 지옥으로 만들 것이라며 이른바 무인기를 활용한 지옥도 계획을 밝혔습니다. 수천 개의 무인 잠수함과 군함, 공중 드론으로 대만 해협을 뒤덮어 대만과 미군, 동맹군들이 전면 대응에 나설 시간을 벌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구상이 제대로 시행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중국의 대규모 군비 확장에 대응할 수 없다고 파파로 사령관은 지적했습니다.